아 게임 진짜 병신같이 만들어놨네 아 타점이 안 타점이 안 나오는게 말이 되나 자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건 또 안피해져 어 이거 좀 괜찮네 쟤가 도망만하잖아 아 안맞네 아 이쪽을 피하면 되는구나 어 좋다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너무 피했나 아 안넘어지는게 말이 돼 잠깐만 왜 안넘어지지? 야 넘어져라 아 이걸 코앞에서 쓰는게 아 코앞에서 쓰는게 코앞에서 쓰는게 말이 돼요 이게 아 아 아 아 아 이건 또 어떻게 피해 안넘어져 얘 넘어졌다 아 어 왜 왜 와 이거 진짜 개사기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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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개반년 10초 만에 잡은 것 같다